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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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조금 앞서서 내년 2022년도 이민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조상의 풍파가 유독 심한 띠가 따로 있을까요? 띠가 있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민현 해거든요. 근데 이민현 해에 진짜 조상 풍파가 많은 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뱀띠. 뱀띠분들 올해 더군다나 또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나가는 삼재인데 내년에 이민현이 들어와서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대로 갔다 올해 나가면서 삼재보다도 더 나쁜 게 이민현 해거든요. 2022년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월달에 대해서는 액풀이도 하고 그렇지만 조상풀이들도 합니다. 조상풀이 하고 1년 12달에 맥힘 볼 수 없이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쥐띠, 잔나비띠, 닭띠 이렇게 이제 이 띠분들을 제가 유독 말씀을 드리는데 조상의 풍파라는 것은 뭐냐. 조상에서 풍파를 일으킨다고 하면 첫째는 부부간에 화목하지가 못하겠죠. 또 이제 둘째는 자손들이 이상하게 착하고 그런 자손들이 갑자기 변동있고 변할 수가 생겨버립니다. 또 금전의 운이 좀 맥혀버리고 형제간에 동기간 형제간에 별거 아닌 것하고 또 자꾸 갔다 삼파전이 일어나고 서로가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이덕저덕해도 조상덕이라고 하거든요. 조상에서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이지만 그래도 조상님들의 덕을 잃고 그러면 그 풍파를 많이 바람을 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조상바람입니다. 조상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뱀띠나 쥐띠, 잔나비띠, 닭띠분들은 혹시라도 내년에 이장을 하시거나 할 마음이 있으시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장을 하고 어떤 산소를 건드리고 이래갖고 집안이 뒤집힐 수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조상님들한테 대우를 잘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유독 내가 조상님한테 진짜 그냥 시제도 지내고 뭐도 지내고 조상님이랑 큰 과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유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슨 조상님한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에서 한 많은 조상이 있나 없나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나 그걸 판단하셔서 그런 분을 잘 무석인을 찾아서 골수로 풀어서 그 한을 풀어주고 그런다고 하면 조상에서 맥히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 풍파가 너무 무섭다는 것은 정황마신이 피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풍파가 말도 못 해요. 회오리바람으로 일을 해요. 회오리바람이 왜 회오리바람이에요. 갑자기 갖다 모든 걸 다 쓸고 가는 게 회오리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회오리바람이에요. 풍파인데요. 이렇게 제가 호명하신 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잘 예방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집안들, 형제 간에 말다툼, 재산 싸움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더 가지만 어떻고 덜 가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느 눈으로 다 욕심이 있지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큰 화근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만큼 또 상대성이고 그렇다고 상대성이 나한테 못했는데 무조건 베풀려는 건 아닙니다. 상대성이 나한테 못되게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못되게 부는 사람들 계속 해봤잖아. 깨주는 게 물 붓기거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다가가서 지나간 일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한다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정에 착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받아주고 하면 그게 이제 화합이거든요. 이렇게 화합을 해갖고 조상의 풍파를 겪지 마시고 내년에 2020년대는 힘차게 이민연에는 또 이민연 갔다 이어 범이잖아요. 범처럼 용기로 용맹을 가지시고 과정을 잘 꾸미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상 풍파 잘 일으켜서 또 이제 하다 안되면 청왕마신 찾아주세요. 정월달에 액매기로 다 풀어서 1년 12달 곱게 잘나갈 수 있는 그런 해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